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달라요 그냥 모든 걸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쪽같이 싸구려로 가득 찬 것들이 고상한 척 가부는 것들이 싫은 거야 나는 저 근데요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우리 만날래요? 알았어 너무 숨겄어 사체에 지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 보통 또라이가 아니다 어 나 찾아야 돼 이거 누구를 한 번도 궁금해한 적 없잖아 그치? 근데 이번엔 달라 보고 싶어요 경찰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나도 당신이 궁금해요 이제야 찾았는데 그럴 외침도 알아 알아 개다 죽이러 다닐래 이제야 나랑 완전히 똑같은 사람 찾은 것 같아 나 진짜 그 사람 잃고 싶지 않거든 아